안녕하세요. 황아빠입니다. 요정정원 프로젝트에서는 고페스트 오사카와 런던에서 등장하던 포켓몬이 등장하게 됩니다. 2023년 8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8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. 이번에 처음으로 712-15치가 등장합니다. 712는 사탕 50개로 드레디어로 진화합니다.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입니다. 2km 아래서 부화하는 포켓몬입니다. 매일 특정 포켓몬이 공원에 자주 등장합니다. 이벤트 보너스입니다. 그 외에도 필드 리서치와 시간 제한 리서치가 진행됩니다. 이상으로 요정정원 프로젝트 내용이었습니다. 새롭게 등장하는 712-15치는 필드와 2kmR 그리고 필드 리서치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 신규 1호치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